다음 곡은 저희 슈퍼바일에 홍일정 여성보컬이 한 명 있습니다 여성보컬이랑 유불렉이랑 같이 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무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트 주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의 목소리가 가끔은 내 정신보다 이런 상태가 편해 습관적인 알콩이 오늘의 밤을 와 내 입에게 물을 워낙을 얹어봐 베이스 트라우드 욕불에 커맨 룸주랩 해명시꼬에 안주거래 샘프를 골라 앤 피스를 위로 올려 트롱롱 돌려 다 나스가 뭐야 먼저 보르는 문장을 끄적끄적 입어 고쳐 맘에 드네 그가 버린 가사 둥쳐 어른은 십년째 계속된 라멘 잡은 성과를 이뤄내 그건 참 다해 다스블랙놈 부루를 듣고 시작했어 락티놀의 제목처럼 This is my cancel 지금 내 작업실을 빼두기 모두 내려와 여긴 들어오는 건데 아침을 봐라 새벽상 시간이 멈춘 듯 창밖에 내 옷상 우리에게 번쩍 가려 Say Tick T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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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텁텁한 입 칼칼한 목시간에 새벽 2시 역시 잠에서 깨대 커피와 담배 향기 비지나 커피 한복 없며 담배 담배 두 목을 프리스타일 좀 주얼거려 내 눈 같은 모습은 더 새빨간 노트를 펴 다음번 쓴 그레스의 가사 며투를 써 짜렸던 인물이 날 자극하는 너도 잠시 이래 구워버려 죄 없는 내 구절을 못해 난 좀만 보여드려면 몇 가지 단어를 놓치는 이런 습관 한 번되는 것들은 주로만 이젠 조금만 머리를 쓸어넘기고 잠시 밖을 봐 새하얀 달이 떨네 오늘도 어머나 밤과 새벽 사이 매고 독한 색지 난 백지 흐려내고 우리 그룹이겠지 오늘은 좋은 가사를 써낼 수 있겠지라며 열여센 오늘은 흐뭇음 흐뭇음 20 20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